최근 일선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일선화탄소 관련 사고는 모두 50건으로 8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 취침 시 텐트 안에서 화루나 숯, 난로와 같은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환기를 자주 하거나 일선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